일단 보유자 영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뽑은 이유는 매매 시그널 아침 방송에서 포스코를 작년 11월 2일 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식은 떠 있을 때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서 움직이기 전에 만만할 때 들어가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작년 11월 달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에요. 여기 20만원 때 21만원 20만원 여기 있을 때. 이때 매매 시그널 방송할 때 위치를 네모를 쳐보게 되면 주가는 여러분 볼 때 길게 보셔야 돼요. 짧게 보시면 위치가 잘 보이질 않아요. 길게 쭉 돌려서 기간을 늘리면 주가가 참 바닥에 이쁘게 모양을 바닥에서 만들어놨다는 것을 크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11월 2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20만원 초반대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 대용주가 지금 벌써 40만원을 갔어요.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때 전에 이미 벌써 바닥에 있을 때 현대저철도 저는 그래서 포스코바다는 현대저철을 좋아해서 철광주는 딱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래서 철광주는 현대저철만 얘기했었어요. 작년에 4월 달 그때 이제 다들 바닥에 있을 때 그때 다시 뭘 주울까 이럴 때 저는 그냥 철광주는 그냥 현대저철. 포스코도 좋고 동국제강도 좋고 다 좋은데 다 필요 없다. 현대저철 하나만 된다. 그런데 현대저철이 작년 4월 달에서 많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서 뭘 줄까 뭘 줄까 봤더니 11월 달에 보니까 포스코가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주워 담으면 된다 얘기했었던 거고. 그 이후에서는 새하베스틸이 있어서 올해에서는 1월 달에 새하베스틸을 많이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포스코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못 사는 거냐. 왜냐하면 지금 벌써 100% 가까이 갔으니까 못 사는 거냐. 여러분들 철광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조정받으면 반드시 사야 돼요. 그런데 조정을 언제 받을지 모르겠죠. 저도 조정이 지금 당장 올 것 같지는 않는데. 앞으로 7월 달이라든지 10월 달이라든지 올해 한 번은 분명히 큰 조정을 한 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때에서 싸게 사셔야 되는데 20만 원은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조정받으면서 가격적으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포스코는 어떤 기업이냐면 국내 철광의 시장에서 가장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굴뚝 기업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철광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멘텀 계속 있는데. 이게 10년 만에 오는 사이클. 우리 이주현 전문가님이 조선 해운업에 대해서도 해운주 특히 10년 만에 오는 사이클처럼. 지금 철광주도 그렇고 지금 10년 만에 오는 사이클들이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로 볼 때에서는 이게 1년 만에 올라가고 끝나지 않고. 중간에 쉬었다가 또 올라가면서 2년, 3년을 갑니다. 그러니까 철광 섹터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철광 수급이 계속 좋아지니까 가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렇게 잘 빠지질 않는답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사들이고. 그리고 2분기도 지금 공격적으로 가격이 계속 인상을 하면서 스프레드 마진들이 계속 확대가 지속이 될 점막인데. 기업은 손실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원가를 그대로 하고 자기네 손실을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업종도 마찬가지. 좀 전에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인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제품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항상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서. 저는 사실 원래 40만 원의 목표치를 봤었어요. 20만 원 처음에 얘기했을 때에서. 그런데 40만 원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빠질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가격은 감정 가격은 한 50만 원 말씀을 드리는데. 매수 가격은 여기서는 사면 안 되고. 나중에 3개월 안에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3개월 안에 크게 조정받으면 22만 원 이하로 내려갈 때. 지금으로부터 40%가 빠져야 됩니다. 안 내려올 것 같죠. 내려올 수 있어요. 대신에 올해 안이라 그랬습니다. 올해 안은. 그러니까 지금은 접근하지 말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만 50만 원까지 가져가시고. 올해 안에 그러니까 7월 달이 될지 10월 달이 될지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50만 원까지 누리되. 나중에 정말 폭락이 나온다. 삼성전자 건들지 마세요. 포스코 사세요. 삼성전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거 산다고 그러죠. 그거 건들지 말고 나중에 시장 폭락하게 되면 포스코 22만 원, 20만 원 떨어지게 되면 이거 주워 담으면 이게 큰 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공부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이 봐주신 오늘의 종목 포스코입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20만 원 선으로 내려오면 공략하자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감성가는 50만 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해 볼까요? 작년 11월 2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가격으로 내려오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